자 고흥위전설 3장이면 어 3개 있다 제가 썩 그렇게 좋아하는 그건 아닙니다 자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 그래도 꼭 해달라고 3장이니까 해줘있어요 자 꼭 대박되기를 자 재물부터 갑니다 자 3개 맞추시는 분한테는 큰 박수 쳐드릴게 자 자 32억 스쿼드 아 오늘 무슨 뜻이지 마르신 무슨 뜻이죠 자 이거 13개나 있네 자 3개만 까자 자 우드게이트 자 헐크 자 클로제 좀만 더 까지 그냥 까는거 자킬라니 아 뭐 이렇게 안좋아 야 이거 카드 진짜 안좋다 자 여기까지 자 프랑코 30만원짜리 여기까지만 까고 흐름타고 공기전설 깔께요 으 으 아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 같이 겨척게 못답 드리면서 자 대박하면 가봅시다 여섯조각이면 가능성이 있죠 자 갑니다 준비된 선수들 위치로 하나 오 차두리 자 차두리 평타 둘 박지성 어 박지성 자 여리형 조형님 축하 맞추셨어 자 박지성 오셨구요 이걸로 끝났지 뭐 자 마무리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초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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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주인공 완전 축하드려요 완전 축하 와 공의전설 3장 까서 보라 반짝 두 개를 하다니 이거 완전히 초대박이다 초대박 개상타 진짜 자 주인공 완전 완전 축하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유튜브 올려 드릴게요 올려 드릴게요 잘 나왔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